내가 그걸 못 판단하겠는 거야. 왜냐하면 셋이 너무 다 다르게 진짜 다른 성향이거든. 다르면 판단하기 쉽지 않아? 아니지. 그런데 그 각자의 매력이 다른 거야. 물론 투표는 나한테 해줘서 너무 고마웠지만 어떤 모습을 보고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나도 너무 어려운 거야. 난 원래 이런 얘기도 여자애들한테 얘기 안 하는 편인데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얘기 안 하는 대로 언니 마음은 뭔지 모르겠어. 나도 오해가 생기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건데 얘기를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평가하게 되는 거야. 평가라기보다 이런 점은 나랑 조금 힘들 것 같고 이런 점은 나랑 좀 맞을 것 같고 이런 점은 나랑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점은 나랑 맞을 것 같고 이런 점은 힘들 것 같고 나 이런 점은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. 그래서 나 찌그리 룸까지 가는 거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.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부담이 오는 거지. 나는 그게. 그런 거 나서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부담이 오는 거지. 나는 너무 부담스러웠어.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말고. 아니 나는. 응. 진짜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 건데. 그냥 다들 물어보니까. 나만 결정을 못 하네. 그럼 꼭 결정을 하지 마. 그리고 내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겠어서 결정을 못 하는 건데. 그렇죠. 이 세 명을 내가 힘들게 하는 것 같잖아. 그럼 결정을 하지 마. 안 하면 되지. 안 해도 돼. 누군가 강요하든 말든 그 강요를 네가 안 듣고 네 자신만 판단하면 돼 마음에 든 사람 없다. 없어. 없어도 돼. 맞아. 응. 나는 없다기보다도 그런 것까지 알아가는 과정이 이게 힘드니까.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못 뽑으면 너무 미안해지고 이렇게 감정이 너무 큰 거 같아. 아니야. 우리 아무도 안 미안해. 우리 지금 그렇게 우린 다 말했어. 우리는 그냥.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. 우리 편하게 해준다. 근데 조기야.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다고. 미안한 것. 아니요 미안한 것. 아니요 미안한 것. 의심하고 좀 하지 마. 화장 거 좀 하지 마. 화장 화장 안 돼. van stance 안 돼. 휴지 갈다. 휴지 갈다. 휴지가 안 되지 않아서. 난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. 아. 이게 저희는 어필이 될 수도 있고. 또 호감도를 표시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한 사람을 지금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눈물일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그냥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오늘부로 그냥 윤비한테 그런 부담감을 주기가 싫어요 더 이상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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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